음악 안녕하세요. 온기로운 학부모생활 자녀교육 Q&S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에 답해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초등학생 아이의 수학학습에 대해 고민하시는 학부모님의 사연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 부모입니다. 집에서 아이와 함께 문제집을 푸는 등 나름대로 매일 아이의 수학공부를 돕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수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지금과 같은 방법이 효과적인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등 여러 고민이 듭니다. 가정에서의 수학지도에 대한 팁을 얻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수학학습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의 사연이군요. 수학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수학학습은 아이의 학년급에 따라 달리 안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저학년 아이의 경우는 연산 문제를 반복적으로 해결하며 연산실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연산실력이라면 사칙연산, 더쌤, 뺄쌤, 곱쌤, 나누쌤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초등학교 수학은 자연수에서 분수, 소수 등으로 확장되어 가는데요. 사칙연산은 모든 수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 원리거든요. 학생들이 기본 연산력을 지니고 있어야 확장되는 수학학습에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중학년 학생들은요? 중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연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개념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 문제라는 건 어떤 것이죠? 초등학교 중학년에서는 분수, 소수 등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수 개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보며 수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연산력이 갖추어졌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 개념을 익히는 학습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고학년 학생들은요? 네. 기초 연산력과 수학적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고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개념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면서 심화학습으로 자신의 수학실력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학년 학생들은 연산문제 풀이에 집중하고, 중학년 학생들은 연산문제와 개념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고학년이 되면 개념 문제와 심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면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추어서 연산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하다 보면 학생들 스스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학습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어, 그러면 안 되죠. 수학실력을 높이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학습인데요. 그 반복학습을 하려면 수학을 절대로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수학을 친하게 느끼는 수학 친화력이 높아야 하죠. 그렇군요. 수학 친화력을 기르는 방법도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아이들의 학습지를 매겨주지 마세요. 네? 부모님이 매겨주셔야 아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부모님이 매겨주시는 경우 학습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심판자가 되는 부작용이 생긴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마침 문제에 대해 칭찬하기보다는 틀린 문제에 대해 추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부담감으로 수학을 더 멀리하게 되죠. 하긴 채점을 하다 보면 마침 문제보다는 틀린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신이 해결한 문제를 채점하면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한 책임감도 느낄 수 있고 다시 한 번 자신의 풀이 과정을 돌아보게 되어 학습 효과도 더 좋아진답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지 않게 하는 방법. 폭풍 칭찬하기입니다. 폭풍 칭찬하기요? 네. 선생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학 학습을 하면 마침 문제보다 틀린 문제에 더욱 집중하기 마련인데요. 그것은 학생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자신의 잘한 점보다 잘못한 점에 더욱 집중하게 되죠. 수학 학습은 운명적으로 학습자를 슬프게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가까운 사람들의 응원과 칭찬 아닐까요? 그럼 틀린 문제를 보고 칭찬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거짓 칭찬은 아이들도 너무 잘 아니까요. 틀린 문제보다 마침 문제에 집중해달라는 것입니다. 문제 풀이 과정에서 올바르게 해결한 부분을 콕 집어 너무 대견하다고 늘 칭찬해 준다면 학생은 의욕을 가지고 수학 학습을 지속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군요.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틀린 문제보다 마침 문제가 더 많은데 틀린 문제에만 너무 집중했던 것 같아요. 마침 문제를 칭찬하면 틀린 문제도 맞게 하려고 더 노력할 것 같네요. 세 번째로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지 않게 하는 방법, 들어주기입니다. 들어주기라면 어떤 걸 들어주는 것이죠? 해결한 문제를 아이가 학부모님께 설명하도록 해보세요. 아이의 문제를 매겨주지 않고 틀린 문제에도 집중하지 않으니 학부모님들은 아이의 학습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때 아이들에게 자신이 공부한 문제, 주로 자신이 자신 있어 하는 문제를 설명하게 해보세요. 아이가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연산력과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님께 자신이 해결한 문제를 설명하면 수학적 자기 효능감도 높아지겠는걸요? 네. 저학년 아이일수록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자신이 잘 해결한 문제를 설명하게 하고 설명을 들은 부모님께 칭찬도 들으면 아이들은 수학을 싫어하지 않고 좋아할 거예요. 고학년 학생의 경우도 어려운 심화 문제를 부모님께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부모님의 믿음과 응원이 아이들의 수학 친화력을 높여주고 이를 통해 수학 학습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의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